HDFS 명령어 2 네, HDFS 명령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MKDIR, 그 다음에 LS, CAN 명령어, 그 다음에 실제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HDFS 파일 시스템으로 내보내기 하려면 뭐 FUT, FUT 명령어를 쓰면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HDFS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그럼 GET이잖아요. GET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HDFS, DFS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ET 한 칸 띄고 슬래시 테스트, 루트 밑에 테스트, 밑에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 파일이 있었죠. 그 테스트 파일을 어디로 갖고 온다? 테스트 로컬로 갖고 와라. 테스트 로컬로. 자, 테스트 로컬로 이렇게 주면은 디렉토리명을 주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 로컬 이렇게 주면은 파일명이죠. 파일명이면 이 파일명은 결국은 뭐다?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 밑에 SSH 유저라고 하는 유저라고 하는 그 사용자 홈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 그 작업 디렉토리에 바로 써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테스트 파일이지만 여기서는 테스트 파일이지만 이쪽으로 올 때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변경해서 넣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로컬이라고 해서 실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갭명령을 통해서 왔고 테스트 로컬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실습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get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 얘를 테스트 로컬로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LL 명령을 쳐서 리스트업 하게 되면 여기죠. 이 테스트 로컬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 이 파일이 결국은 HDFS에 있던 파일을 테스트 파일을 그냥 갖고 왔고 갖고 오면서 이름을 바꾼 거죠. 파일 이름을 테스트 로컬로 바꿨어요. 똑같아요. 16 바이트니까 똑같죠. 원래 얘는 테스트가 로컬에 있었던 거를 저쪽으로 보내고 보냈던 거를 다시 갖고 온 거. 그래서 테스트 로컬로. 파일 같은 거죠. 같은. 사이즈도 같다. 그래서 기존의 cat 명령을 줘서 테스트 로컬 확인 한번 해보니까 this is a test. 그래서 내용이 아하 같구나. 그래서 HDFS로 갔다가 다시 얻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put 명령으로 보내고 get 명령으로 받는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다? 디렉토리 명이죠. 그래서 루트 밑에 디렉토리를 주면 HDFS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주면 안 주면 여러분들 워킹 디렉토리. 리모트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그 명령어 중에 cp라는 명령어 주죠. copy라는 뜻이죠. copy. copy를 합쳐서 cp. 그래서 cp. minus cp.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점 HDFS. 이게 무슨 뜻이냐. copy. 여기 바로 오는 거. 얘를 이쪽으로 복사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py a, b 이렇게 되면 copy a, b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a를 b로 복사해라. 이런 뜻이죠. copy a, b.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게 지금 테스트 테스트니까 파일 시스템 HDFS 파일 시스템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테스트 파일을 파일을 이쪽으로 복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점 HDFS. 그래서 이 테스트 점 HDFS가 이렇게 카피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점 HDFS라는 다른 이름으로 카피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한번 해보죠. 자, 카피 명령어 주고요. 테스트 밑에 있는 테스트 이거를 테스트 점 HDFS로 카피해라. 자, 카피를 했죠. 자, 카피한 다음에 마이너스 ls 옵션 줬더니 여기에 이제 테스트 점 HDFS 파일이 생겼죠. 이 파일을 캔 명령어 주고 확인을 해봤더니 디스이저 테스트 이렇게 해서 디스이저 테스트 파일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름만 cp 명령어 줘서 카피 하나를 더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m 명령어예요. rm 명령어는 remove의 약자죠. 그래서 remove, 제거하다, 삭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rm, 그 다음에 a 이렇게 오면 a를 삭제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rm 명령을 주고 argument로, 파라미터로 테스트 점 HDF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HDFS라는 그 이름을 삭제해라. 그 파일을 삭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m, a 이렇게 하면 a를 삭제해라. 그래서 기존에 테스트와 테스트 점 HDFS가 있는데 걔를 삭제해라 그러면 rm 명령어 줘서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밑에 테스트 카피를 한 거고 리스트 합하니까 있어요. 캠 명령을 줬더니 내용이 있어요. 자, 내용이 있는 것을 rm 명령을 주고 테스트 점 HDFS 이렇게 삭제를 하는 명령을 주면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를 실행시키고 ls 하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m 명령은 파일 하나를 삭제할 수도 있고 파일 안에 있는 파일이 모여 있는 걸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디렉토리 명 자체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m 명령어는 기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rm 명령어는 파일 하나를 삭제할 수도 있고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도 있고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전체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 rm 명령어만 줘서는 삭제가 안 돼요. 파일 하나 또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만 디렉토리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파일이 많이 있어도 나는 저 디렉토리 다 삭제할래. 파일 없어져도 돼. 라고 한다면 어떤 옵션을 주냐면 마이너스 r 옵션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r 옵션이 리컬시브라는 뜻이야. 리컬시브. 그래서 재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일이 존재했을 때 개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다 있으면 다 지워라. 다 지우고 나중에 디렉토리도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rm, 마이너스 r 루트 밑에 테스트 이렇게 되면 루트 밑에 테스트에 해당하는 그 속에 있는 파일들도 다 지우고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루트 밑에 테스트라는 테스트 디렉토리도 지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옵션을 줘서 같이 rm 명령과 합쳐서 쓰게 되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lcdfs 내부 명령어를 살펴봤잖아요. 내부 명령어는 리눅스 명령어나 유닉스 명령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와 유닉스 명령어를 학습하셨다면 lcdfs 내부 명령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cdfs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랑 흥 유닉스 명령어예요.